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짱!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사람 하나를 그냥 바꿔버리는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요즘 데일리 신발로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아키클래식의 어반트래커 제품의 디자인, 착화감 등 여러가지에 대해 리뷰하고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Get Ready With Me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안경 빛반사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주고 오늘은 마이피픔과 비비안웨스트우드가 콜라보를 해서 나온 이 렌즈 중에 몬드카멜 색상을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다 큰 테두리가 있고 안에 홍채 색깔은 은은한 애쉬 브라운 컬러 몬드카멜하고 라운카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몬드가 조금 더 직경이 작은 그래픽 직경 13.0짜리의 렌즈고 라운이 13.2인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사이즈 차이 지금 제가 얼굴에 기초랑 선크림 단계까지 마무리한 상태여서 바로 베이스로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정말 요즘 인생 컨실러를 찾았습니다 보통 베이스 하고 나서 컨실러 해주는데 오늘 사용할 쿠션이 조금 제가 사용할 컨실러 색깔보다 밝을 것 같아가지고 컨실러 먼저 해주고 시작할 텐데요 레디큐브의 레드 컨실러 21호입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살짝 안 좋아져가지고 피부과에 다니면서 압출을 좀 받고 있는데 압출을 받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붉은 자국들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가릴 게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또 컨실러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컨실러가 모공을 막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인 컨실러를 찾고 있다가 요거를 찾게 되었는데 요게 논코메도제닉 제품이라서 논코메도제닉 제품은 모공을 막지 않는 컨실러 살짝 이렇게 덜어가지고 가리고 싶은 스팟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톳톳톳톳톳 먼저 한번 도포를 해주고 아직 완벽하게 블렌딩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냥 처음에 살짝만 얹어줍니다 팝압팝팝팝팝팝팝팝팝팝 근데 이 컨실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촉촉해요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잘 가려져 올라가는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간혹 되게 건조한 컨실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갈라지기도 하고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얘는 너무 촉촉한데 촉촉하다고 해서 커버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울업도 너무 좋아 게다가 논코메도제닉이야 모공도 안 막아 사랑스러운 컨실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무조건 광고하고 싶은 제품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거 추천하고 다니고 저 따라서 산 친구도 이거 진짜 좋다고 너무 좋다고 컨실러 진짜 이거밖에 못 쓸 거 같아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컨실러인가? 그 컨실러도 되게 촉촉한데 잘 가려지는 컨실러였는데 그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 방금 이렇게 대충 크게 크게 얹어줬잖아요 그럼 큼지막하게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컨실러가 살짝 피부에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외곽 있잖아요 가리려고 하는 부분 말고 이 부분의 외곽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피부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로 다크서클도 그냥 손가락으로 눈가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컨실러를 두껍게 얹어버리면 눈 주위가 답답해지고 또 뭉칠 수 있으니까 아주 얇게 얹어주세요 일단 컨실러로 가볍게 1차적으로 가려야 되는 잡티들 큼직한 것만 좀 가려줬고 이제 쿠션에 들어갈 건데 쿠션은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 21호 이 파넬 시카마누 세럼 쿠션 옛날에 파넬에서 선물로 써보라고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제가 안 써보고 있다가 요즘 이거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길래 어떨까 하고 써봤는데 진짜 왜 진즉 안 써봤지? 괜찮은 거예요 일단 커버력이 좋아요 저는 쿠션들 커버력이 좋은 게 지금 많이 저한테 필요한 상태라서 피부에 가릴 게 많다 보니까 색상도 굉장히 화사하니 발랐을 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보시다시피 조금 윤광이 있어요 커버력이 좋은 쿠션이다 보니까 막 엄청 그렇게 촉촉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발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쁜 윤광이 도는 게 피부 표현이 참 예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크닝이 막 그렇게 크게 없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색상인데 그 색상이 무너짐 없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편 이렇게 베이스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쉐딩이랑 눈썹까지 그리고 왔습니다 눈썹은 저번 영상 때 사용한 뒤로부터 잘 사용했던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02 그레이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은 이 롬앤 베러댐 팔레트 3번 로즈버드 가드 아주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로지로지한 색깔들이 많은 팔레트입니다 저는 굉장히 가볍게 그냥 친구들이랑 카공? 할 거 하려고 만나는 모임 Get Ready With Me 라서 아무거나 슥슥 발라볼까 생각 중인데 먼저 이 라벤더빛 로즈 컬러 눈두덩이 위아래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좀 더 피치빛 나는 이 로즈 컬러를 카카풀 라인보단 조금 더 넓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얘도 언더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한 로즈 컬러 이 두 가지를 섞어줄게요 그리고 포인트 브러쉬로 눈 끝에다가 음영을 좀 줍니다 음영 컬러를 넣으니까 확 진해진 느낌이 생겼지만 어쨌든 가벼운 느낌입니다 가벼운 느낌이라고요 그 다음에 투쿠포스쿨의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1호 베어 피치 애교살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이런 애교살 라이너로 한 번 더 여기를 그어줍니다 사실 이거 섀도우 하기 전에 하고 그 위에다가 파우더 발랐어야 되는데 살짝 스텝이 어 미스됐지만 다이져브됐스 다이져브났다네 뷰러로 속눈썹 찍고 마스카라 픽서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모질이 아주 촘촘한 이런 브러쉬로 이 쉬머 핑크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 밝혀준 부분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완전 물건인 아이라이너 발견했다고 했는데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 01 블랙 아이라이너 그립감이 진짜 좋고 팁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유연한 펜촉 유연하게 휘어지는 느낌이라서 오늘 뭔가 욕심을 내서 아이라이너를 살짝 좀 더 바깥쪽으로 빼볼까 싶네요 제가 분명히 꾸한 거라고 그랬는데 점점 뭔가 추가되고 있어 네 오늘 결국 아이라이너를 평소보다 오히려 길게 뺐습니다 길게 뺀 김에 뺀 김에 더 과해지고 있어 뺀 김에 더 과하게 해 다크한 초코 음영 컬러 아이라인 뻗은 부분에 꼬리가 좀 길으니까 안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섀도우 음영이랑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음영을 조금 더 깊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줬을 때의 느낌보다는 훨씬 뭔가 연결감 있고 더 그윽해진 느낌? 약간 이런 차이? 일단 남은 색 살짝 언더 삼각존에도 채워져볼게요 되게 과해졌네 진짜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02 블랙 브라운 오늘 하이라이터는 맨날 쓰던 것만 쓰니까 살짝 심심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디어달리아 히터널 샤인 일루미니틴 팔레트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하던 건데 이거 아직 단종되지 않고 팔고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에 이 하단에 있는 샴페인 핑크빛 쉬어를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다행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와 광샷 보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이만에는 안 한 건데요 제가 이상하게 볼 쪽에만 트러블이 나요 원래 이게 제 피부이긴 하거든요 반질반질한 이마 광 보이시나요? 원래 이 정도로 피부에 뭐가 안 나던 사람인데 볼에만 뭐가 나가지고 아무튼 이건 피부 플러스 이 쿠션 광채라 그럴까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광이고 필라이터 광이 아닙니다 블러셔는 또 지난 영상에서 이거랑 다른 색이랑 뭐 바를까 고민하다가 그냥 토스트 발라볼게요 이러면서 토스트라는 색상을 썼었는데 오늘은 다른 색상으로 썼는데 다른 거 바르려고 했던 컬러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베이글입니다 볼 쪽에 되게 누디한 피치 브라운 느낌의 컬러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토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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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컬러 너무 예쁘다 은은한 립도 네이밍 제품인데 네이밍 프라임 포그 립 틴트 뉴데이 이게 약간 블러 틴트거든요 블러 틴트인데 뉴데이를 먼저 진하게 바르면은 또 진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연하게 바르면 오버립 베이스로 써도 괜찮거든요 넓게 넓게 켜서 연하게 발라주고 그리고 두 가지 컬러가 더 있는데 리썸이랑 레딘 레딘 레딘은 조금 더 쿨한 느낌? 로즈 핑크? 리썸은 조금 더 완전 진한 마젠타 쿨 레드 핑크 토요다 이쁜데 저는 레딘으로 발라볼게요 음 진짜 각질부가 드름 끼임 없이 너무 보소하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틴트라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살짝 겉도는 느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블러 틴트 같은 것들 중에서 조금 겉도는 느낌이 나는 아이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 페리페라 에어리 벨벳이라든지 페리페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I don't like it 근데 이거는 겉도는 느낌 없고 완전 부드러운 근데 약간 둘이 믹스하니까 생각보다 깊이감이 입술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리썸도 발라볼게요 세 가지 립을 다 바르네요 색도 너무 예쁘죠? 미친 거 아냐 진짜? 미친 거 아냐 정말 너무 예쁘다 세컨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착장이랑 헤어도 다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신발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아키 클래식의 어반 트래커 제품을 착용을 했는데요 저는 크림 머스타드 색상이랑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 이렇게 두 색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늘은 크림 머스타드를 착용을 해줬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어글리 슈즈들을 개인적으로 좀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어글리 슈즈 특유의 좀 울퉁불퉁한 모양이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이 안 나고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진짜 완전 플랫한 단화 무난한 컨버스, 나이키 코트와 반스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이 아키 클래식 어반 트래커 제품은 약간 어글리 슈즈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좀 바꿔준 제품이라고나 해야 될까? 제가 주문한 크림 머스타드랑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 색상을 고음 이미지로 처음 봤을 때는 어 뭐 어글리 슈즈 치고 뭐 좀 불필요한 울퉁불퉁한 디자인이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나름 깔끔하니 예쁘기는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배송 와서 딱 신어봤을 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어반 트래커 라인은 아키 클래식의 스테디셀러 상품인데 연예인분들도 정말 많이 착용하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돌 분들도 엄청 많이 착용을 하셨고요 탤런트, 개그맨, 모델분, 배우분, 가수, 아이돌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반 트래커를 착용을 해주셨는데 레퍼런스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넣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요런 포인트 컬러나 요런 측면 로고 플레이 같은 디테일이 귀여워요 크림 머스타드는 측면이랑 앞 코에 요런 크림 머스타드 색 포인트가 있고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는 측면에 요런 레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목 부분 소재가 부드러워서 걸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 여기 밑창이 한 4.5cm 정도 돼가지고 신었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 키노피 효과가 가능하거든요 키노피 때문에 신으면 살짝 다리도 길어보이고 청바지랑 입었을 때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보여드린 요거는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 색상인데 저희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 색상을 청바지랑 잘 매치해서 신고 다녔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 색상은 크림 머스타드 색상이랑 다르게 요런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크림 머스타드, 오프 화이트 아이보리 밑창 색깔도 살짝 다르죠? 그리고 사실 신발에서는 착화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무엇보다 착화감이 정말 좋은 게 요 깔창 부분, 밑바닥 소재가 굉장히 탄력이 좀 좋은 소재여가지고 몸에 하중을 좀 잘 받쳐줘가지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신고 친구들이랑 하루종일 막 걸어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발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색상도 무려 15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있어가지고 맘에 드는 색으로 골라서 착용하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선택한 색상이 둘 다 약간 아이보리스러운 화이트 계열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워낙 좀 컬러풀한 옷들을 많이 입기도 하고 원색 계열의 강렬한 색감이나 좀 통통 튀는 옷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든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착용할 수 있어가지고 데일리템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슈즈입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많이 읽어봤는데 조금 발볼이 넓은 사람들한테는 작게 나왔다는 평도 있어가지고 반치수 정도 높여서 주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통 운동화 230 정도 신거든요? 근데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게 나으니까 불안해서 235로 시켰는데 사실 뭐 230 신었어도 괜찮았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헐렁헐렁하게 끈을 묶으면 살짝 헐떡헐떡한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꽉 끈을 하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묶어서 신으면 좀 235도 헐렁거리지 않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230 샀어도 충분히 잘 신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짝 꾸안꾸 룩이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카공하기에 편한 느낌의 옷으로 입어주긴 하되 약간 어딘가 꾸민 티를 절대 놓지 않은 그런 느낌의 위상 팝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골지? 조금 붙는 타이트한 재질의 면인데 뒤에 이렇게 후드티가 달려있는 화이트 컬러의 집업 가디건을 입어줬는데요 이거 그냥 구석터미널에서 한 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제가 비싼 옷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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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가끔 사고 보통 뭐 에이블리나 브랜디나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거나 고석터미널에서 옷 사고 너무 막 비싼 옷을 잘 사 입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보세로 구입한 옷이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약간 머메이드, 골디티 몸매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좋아해요 제가 몸매가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체형이 살짝 통통한 느낌이다 보니까 오히려 통통하고 살짝 어깨 라인에 살이랑 승모근도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약간 박시하거나 애매한 중간 핏의 옷을 입어버리면 제 원래 체형보다 몸이 훨씬 더 살짝 부해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여버리는 거죠 최대한 최대한 내 몸의 사이즈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버려가지고 부해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입는 편이라 살짝 그런 요즘 신도시 미시룩 있잖아요 짜롱 토즈마미야 신도시 미시룩 이거 완전히 잘 입는 거잖아? 음 아무튼 제가 요즘 막 그 흔히들 말하는 신도시 미시룩 딱 붙는 핏의 옷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몸매이드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이것도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브랜디 통해서 구매했어요 요 제품입니다 그리고 머리는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저녁 먹고 카공 정도 하는 가벼운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카공 컨셉에 맞게 대충 묶은 듯한 인데 좀 자연스럽고 예쁜 똥머리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헤어 똥손이랑 그 흔하디흔한 연결 다 하는 똥머리도 제가 잘 묶지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겁나 무슨 대나무 헬리콥터 마냥 아주 이 사무라이 느낌으로 바짝 위로 묶어줬고요 위로 이렇게 바짝 묶어줘야 좀 똥이 더 예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올백처럼 붙여버리면 예쁘지 않으니까 머리를 살짝 빼주고 똥머리에 생명이쥬 잔머리도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굴려서 좀 빼줄게요 헤어라인 비어 보이지 않게 부스스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컨셉이야 그리고 요것도 그냥 고속터미널에서 천원 주고 산 장끈이거든요 정말 한번 묶어볼게요 된 건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잔머리 같은 거 실핀으로 고정해주면 더 예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귀찮고 어디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서만 놀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스크루 브러쉬로 살짝 부스스한 느낌 정도는 정리해줄 수 있겠어 원래 약간 이런 부스스한 느낌이 더 자연스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